고춧가루 사장님 수고하세요? 예 사장님 가격표현 한번 찍으시고요 사장님 가격 말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예예 고맙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계시구나 4만원 마리순 20kg 마리순은 엄청 많겠네 마리순은 130마리 이거는 가서 구워 먹어도 되고 젓갈 담긴 너무 큰 것 같아요 안깔도 않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조리고 뭐.. 이게 엄청 맛있는거에요. 막 먹기는 좋은거네. 자성비 최고네. 뼈까지 그냥 씹어먹으면 골다공식의 최고의 자연산양. 이게 보통 낚시가면 많이 잡히는거네.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거에요. 이게 여기저기 많이 나는데 고깜한 맛이 이게 최고 알아주는거에요. 가정에서 사다먹기는 아주 만만하고 좋은거 같아요. 물건이? 이거 어떻게 내가 많이 팔아. 일년에 몇만개 팔아. 몇만개 팔아. 사장님 물건이 그래서 좋은거에요. 어제만해도 이게 100여개가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처음이죠. 이게 살이 두꺼워서 못고 못갈치는. 아 살. 네. 이 치능같아도 살이 다르구나. 살이 두꺼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단말이에요. 달아보에도 큰거에요. toward Farm. 여기가 회감 같네요. 사장님. dies. 황트함이. 이 회감 되는거죠? 이 회감 되네요. 이 회감 되는거죠? az. 사오. 사오가 뭐죠? 아예. 사오. 이 회감 되네요. 이 회감 되네요. 이 회감 되는거죠? 사오? 사오. 아. 아, 까매 3만 5천 원이 갑자기 근데 이거 교체 아니에요? 맞아! 깡수야! 3만 5천 원이네 다행히 뭐 홍어하고 우럭? 아유, 그냥 말씀 좀 해 6만 5천 원이요, 기로에 1만 원 아, 이거 6만 5천 원이구나, 우럭이 5천 원이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홍어, 지금 오늘은 얼마야? 아, 2개 와, 지금은 밥 오징어가 있네 сл어용 아, 네 아, 이특시장 tracking 오징어 아, 너무 맛있어 아 아! 소금이! 소금이! 소금이 가격! 잠깐만. 돈이 3만 5천원. 천하만 5천원. 짝으로 온거야. 짝으로 온건데. 아기 작은거 15,000원. 큰거 3만원. 3조개. 짝으로 온건데. 낙지도 매우 만한지 말씀해 주실세? 쭈꾸미? 낙지 낙지. 아!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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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낚시는요? 낚시 26,000원이에요 여기 17마리 사요 낚시 27,000원 낚시 27,000원 낚시 27,000원 낚시 27,000원 낚시 26,000원 낚시 26,000원 낚시 27,000원 얼마 파시는거에요? 네 들어가세요 낚시 26,000원 낚시 26,000원 문 한 조금씩 주세요 2만 7,000원? 낚시 27,000원 낚시 26,000원 이리 가세요 낚시 27,000원 낚시 27,000원 낚시 27,000원 낚시 26,000원 낚시 27,000원 낚시 36,000원 낚시 16,000원 낚시 27,000원 여기 이거 다죠? 네 이 핵감 병원은 얼마예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게 뭐예요? 이 핵감 병원은 거다? 네 항상 다 3만 원 3만 원? 또 안 비싸요 이거 다 보지군요 다 보지고도 3만 원 근데 이거 핵감 병원은 거구나 네 네 네 네 네 네 기절 낙시? 네 기절 낙시? 네 기절 낙시 28,000원 이거 다 같은 거네? 네 이 핵감 청후? 청후 핵감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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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재미? 간재미 18,000원 이거 간치 좋네 이거 더 좋네 응 18,000원 13,000원 여기 13,000원 아니요 얘는 17,000원 17,000원 18,000원 18,000원 여기 상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우원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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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매는 상어들이 안 썰놓잖아 우원유통 우원유통 아 제가 알지 않나? 고맙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위리 개념 20,000원 육 펜껑 문어는 2만 5천원 대한민국 한달이 3만 8천원 대한민국 한달이 3만 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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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